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판 지수 같은 경우 1%, 창업판 지수 1.01%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관한 이슈를 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에이펙 정상회당에서 냉전이나 열정, 무역전쟁을 하듯 마지막에 증정한 승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슈 A주 시장에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차츠 상황으로 지난주에 창업판 지수 외에 대부분은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상하정합지수는 윗아래 꼬리가 다린 작은 양봉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확대되었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선은 21일 평선 근처에 있고 저항선은 91일 평선 근처에 있습니다. 60%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과 관련된 이슈를 보겠습니다. 업종과 관련된 이슈를 보겠습니다.